평창군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4개의 경무기피팀을 선정하고 실질적 인사상 혜택을 부여합니다. 평창군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급에서 8급 직원 444명을 대상으로 경무기피팀과 선호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무기피팀으로는 개발행위팀과 하천팀, 도로팀과 경로복지팀이 선호부서로는 행정팀과 민원팀, 기획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후속 조치로 경무기피팀 직원들에게 근무평점 등의 인사상 혜택을 주고 성과 상여금 지급과 교육연수 선발에도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